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0일 지난달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관련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. 지난달 전국 CPI가 동기 대비 1.4% 성장해 동기 대비 성장폭이 10월보다 0.2%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중 식품 가격은 2.3%, 비식품 가격은 1% 인상됐습니다. 비록 CPI 동기 대비 성장폭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은 여전히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. 식품 가운데 과일과 달걀 가격의 동기 대비 성장폭은 15%로 성장 속도가 비교적 빨랐습니다. 비식품 가운데 가정서비스, 의상 가공서비스 비용과 교육서비스 가격은 동기 대비 각각 7.3%, 5.9%와 2.9% 인상됐습니다. 한편 지난달 중국의 PPI가 동기 대비 2.7% 하락해 동기 대비 성장폭이 10월보다 0.5%포인트 증가됐습니다. PPI가 30개월 이상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PPI가 30개월 중 감사합니다.